공연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체력 소진 해야지 은준아 왜 이렇게 웃겨? 은준아 더 신나게 괜찮아 은준아? 괜찮아?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은준이 괜찮은거 맞지? 은준아 쿠마 망가지겠어 샴푸 어딨어 은준아 머릿결 장난 아니야 은준 이쁜 짓 이쁜 짓 엄마한테 해줘 은준이도 이쁜 짓 이쁜 짓 거꾸로 타는 사람이 어딨어요? 예? 똑바로 타야지 은준이 돌아 은준이 잘 돌잖아 거기서 옳지 똑바로 타야지 그렇지 옳지 자 을야 몽몽이도 하나 줘 응 응 하나 줘 멍멍이 어 멍멍이 줄거야 멍멍이 줄거야 멍멍이 줄거야 멍멍이 배부르대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부르대 그럼 아빠 하나 줘 아빠 하나 줘 아니 은준아 아빠 하나 줘 응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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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주라고 아 아니 멍멍이 멍멍이는 배부르대 아빠는 배고파 아빠 아 못 꺼내는 척 하지말고 아빠 아 누나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그럼 멍멍이 하나 줘 멍멍이 하나 줘 응 응 응 멍멍이는 배부르고 아빠는 배고파 아빠 아 아빠 아 아니 이은준 아빠 아 아 과자 넣어 여기다 아 입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치사해 네 기린 아 이쁘다 해줘 네 기린 앙 하면 어떡할거야 응 응 오 오 오 옳지 아 이쁘다 해 응 어 어 기린도 좋대 연준이 응 응 응 응 응 맛이 어때 맛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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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줘 맛있으면 안 주는 거 몰라 응 엄마 아 씹던 거 주지 말고 쎄거 줘 아빠 안 줄 거 알고 있거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종류해 너한테? 응 응 응 응